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. ANZEL입니다. 꼬미남, 이번에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요. 뭐죠? 형님, 드디어 ANZELS.COM 홈페이지가 열동합니다. 우와! 감사합니다. 그러면 ANZELS.COM을 통해서는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맞아요. 우리 ANZELS.COM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?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 바로 이 ANZELS.COM을 통해서 ANZEL의 최신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영상도고요. 자료도 얻을 수 있고요. 그렇죠. 또 뭐라고 할 수 있나요? 저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. 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. 거에도. 꼬미남, 너도 많이 접속해. 네. 그럼 모두 ANZELS에서 봐요. 안녕. 안녕.